진흙 같은 게 많이 묻어있고 엉망이 되어 있어요 지금 헹궈서 제대로 입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안타깝고 가서 하나를 더 못해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큰 힘이 되죠 큰 힘 되고 그분들한테 너무 고맙죠 엄두가 안 나는 일을 다 도와주시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모든 게 다 도움받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신 수재민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마음을 또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또 봉사고 이 캠페인은 밭에서 식탁까지 2시간의 약속 파머스 16일과 함께합니다